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하윤입니다. 버스데이 브라더스는 저의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과 함께 올해 처음 시작한 개인사진 프로젝트입니다. 단어 그대로 생일이 같은 형제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위한 피사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랑 생일이 같으신 분들, 1월 27일에 태어난 분들을 찾고 있어요. 뛰어나게 포토제닉할 필요도 외향적인 성격일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생일이 같다면 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2020년에 떠올렸는데 당시 졸업을 준비하던 해였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착수하는 데 2년이나 걸렸네요. 아껴둔 주제라 준비기간이 더 오래 걸린 것도 같아요. 아무튼 이 프로젝트는 대학원을 입학하는 데 포트폴리오 용도로도 제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입학해서 하는 일이 계속해서 개인 프로젝트를 굴리고 크리틱받고 발전시키는 일일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재밌게 해낼 수 있겠다 싶은 주제로 정했어요. 흥미가 빨리 식는 성격이라 프로젝트 중간에 재미를 잃으면 길도 잃기 마련이라서요. 다양한 연령, 성별, 국적의 사람들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로지 생일이 같다는 공통점만으로요. 8월 13일 한 달 전쯤에 첫 사진을 찍었는데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하다보니 벌써 9월 말이 되었네요. 사진은 주로 여러 사람들의 초상 사진으로 구성되겠지만 프로젝트 수행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사건들도 찍어나가면서 이미지가 제 마음에 들면 포함시키고 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들이 그렇고요. 피사체가 되어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저와 시간 약속을 잡고 초상 사진 촬영을 진행할 거예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받은 인터뷰 답변을 기반으로 각각 성격에 맞는 장소를 섭외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간단한 질문 5개를 온라인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제 경우에 대입해서 답변도 해놨습니다. 형식과 틀을 정해놓지 않고 상황에 맞춰 뜻밖의 즐거움이 들어간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생일이 1월 27일인 친구가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사진 찍는 대로 앞으로의 프로젝트 과정도 종종 아카이빙해서 돌아올게요. 안녕